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오늘은 12월 21일 아 주여 12월 21일 2023년도 목요일이네요 오늘 8장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성령 하나님 오 주여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침을 받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가는 이 모습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영대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치유받으십니까?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치유받은 적 있습니까?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잊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와우 여기 지금 한 문둥병자가 오죠 여러분 문둥병촌에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이랑 앉아가지고 밥 먹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2001년도부터는 문둥병촌에 인도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문둥병 환자는 너무나 그 병이 비즈블하기 때문에 그저 귀 떨어지고 손 깨지고 냄새나고 몸이 썩으니까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게 주의식 법에 모세의 법에 unclean unclean 소리 질러야 돼 unclean unclean 그런 문둥병 환자가 딱 예수님을 어프로치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다는 거니까 그게 아주 굿뉴스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병환자촌에 싸들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자체는 납병환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나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서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고 여기서 한국말로는 나와서 절했다 엎드려 절하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절한 게 아니라 엎드려 절하고 근데 엎드려 절하고가 뭐냐면 영어로는 킹 제임스는 경배했다 월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얘기죠 프로스트레이트 했다 그래서 캐톨릭 시스템에서는 신부들이 그냥 젊은 신부들이 쫙 눕는 게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보면 그게 이제 기도의 모습인데 와우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마태복음 8장을 좀 방지일 목사님 거를 좀 주석을 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방지일 목사님 DVD 만들 때 그거를 트랜스퍼 하던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8장에다 200장을 넣어버렸어요 쓸데없는 것 내가 보면 파일 트랜스퍼 할 때 이 사람이 컷 앤 페이스를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체크를 안 했어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주석이 790장인가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거 한번 처음에 프린트 하려고 그러다 너무 놀랐어요 왜 이게 700장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8장에만 한 200장을 그냥 때려 넣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아이고 아마 이걸 뭐 방지일 목사님을 막 기리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써서 한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체크업을 안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켈빈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기서 엎드려 저라고 라는 것이 레틴말로 아도레 아도레 영어로 어도레이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 운등병자가 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때 손을 내밀어 뭐라고 분명히 써있죠 저에게 어떻게 대시며 원래 타치하면 안 돼요 타치하는 순간 어떻게 예수님도 더러운 거에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문등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인가 예배도 못 드리고 물 해서 코런틴 해야 돼 우리 코비나인틴 때 다 했잖아 아무도 못 만나요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만졌어 왜 만지면 저놈이 완전히 치유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평생 언클린 언클린 하는데 예수님 그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록스타 같은 만장 셀레버디 셀렙 셀렙이 딱 만져주면서 비클린 근데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이 클린하다는 걸 증명하고 가져오기고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예물 황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교회에서 지금 지금은 12월달이지만 11월 말 정도에 은혜교회에서 여기 플러튼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한국에서 무슨 치유사역을 데려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대요 다 치유되고 근데 치유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왜 치유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전도형인데 그죠 많은 사람들은 병원 대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치유를 왜 했어요 구원하려고 치유라는 방법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원 대신 그래서 이 치유사가 굉장한 사람 같아요 제가 최 누군데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무슨 아주 깡촌의 무슨 아직도 못해 하시는 희망의 교회인가 희망이 없는 교회래요 거기 너무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진짜 수천 명 천여 명이 모인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왜 자꾸 아픈 장노님 집사님들만 나왔냐고 여기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보는 사람 예수를 못 들어본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한 사십 명을 세워놓고 물었대요 당신 여기서 치유받으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죠 왜 평생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민자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더욱이 나중에 온 사람들 옛날에는 다 교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왔지만 그 나중에는 한 번도 그리고 개독교 개독교 하던 사람들 근데 아파 소식을 들었어 와 이게 3일인가 4일 부흥이 할게 2주가 2주를 계속했거든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예수를 믿을까 믿겠다고 어느 교회 다닐까 동네 교회 다닐까 왜 동네 교회 다녀 치유를 은혜교회에서 받고 은혜교회 다녀 아 그러라고 그래서 항재원 목사님한테 우리 단임 목사님 여기 이 사람 치유받으면 예수 믿고 이 교회 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40명이 다 치유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치유받은데 뭐 하겠냐면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술도 많이 처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바람도 좀 피고 도박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마약도 좀 하고 그러면 왜 치유를 받아요 그럼 그냥 아픈 게 낫죠 그죠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놀라운 걸 봤는데 자기 대학 동창이 대학 동창이 위암으로 이제 주고 가서 사기 위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임신한 여자 아홉 살 투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뜯어봐야 그런 사람은 안 뜯거든요 왜 오픈해봐야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데 젊은 친구가 근데 딱 치유의 은사하는 사람이 안수를 딱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믿거든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 정도 외모입니다 그게 쭉 들어가더니 병원에서 죽는 병실에서 쭉 들어가더니 이거 뭐야 의사들이 엑스레일 찍었는데 암이 다 없어지고 와 그 친구 어떻게 했다는 줄 아세요 와 신난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술 처먹고 다시 고고 댄스하고 예 술 처먹고 세상 그 질리던 거 그렇게 열심히 즐기다가 다시 암으로 죽어버렸대요 그놈 죽어도 싸죠 그런 놈들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종이 시켜서 나를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힘든 걸 도와주시면 아 관계적으로 힘든 걸 하시면 그 다음엔 더 나빠져 더 나쁜 짓해 주여 여기서 뭐야 예수께서 너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이거에 너의 관심이 있었구나 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너는 쓰네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길 원했구나 근데 너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네 뜻을 이뤄라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를 풀어주시면 병을 고쳐주시면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면 잘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악하고 너무 죄인이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건 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고 돈 백불을 써도 하나님 하나님 이 돈을 주님이 주신 건데 저는 청직인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강구하고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냐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부탁이 들어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부탁이 들어오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좀 아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아이 안 도와주겠다고 지금 마음 먹다가 그 얘기하는 중이에요 내 돈도 아닌데 기도해보고 신짜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백백불 도와주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0밀리언 정도 백만 천만 억 한 1억 아니야 백만 천만 누가 한 천만 달러 정도 그냥 내년 줬으면 좋겠어요 wellbeing lot 해 few people silly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